그 뉴라이트, 뉴라이트 하는데 뉴라이트 광복회에서 말하는 9대의 정의 알아요? 9대의 뉴라이트 정의 이건 뉴라이트들이 하는 짓을 광복회에서 딱 규정해 놓은 겁니다 나는 뉴또라이라고 읽을 겁니다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하는 잔하단체는 뉴또라이입니다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잔하단체는 뉴또라이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잔하단체는 뉴또라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폄훼하고 이비단체로 깎아내는 잔하단체는 뉴또라이입니다 식민사관이나 식민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잔하단체는 뉴또라이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물스타를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는 뉴또라이입니다 위안보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잔하단체는 뉴또라이입니다 독도를 한국당이라 할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는 잔하단체는 뉴또라이입니다 뉴또라이의 협조 동조 협조근한 잔하단체는 뉴또라이입니다 뉴또라이에 대한 광복회의 부대 정의를 여러분께 반찬에 공표해드렸습니다